선택받은 사람만 가는거죠? 그렇죠. 인생각 배틀이에요. 오직 2명만. 이건 가야돼. 이건 무조건 가야돼. 여긴 가야돼. 아니, 논평구가 길거리 엄청 유명하죠. 가야돼요. 가야돼요. 자, 지금 1라운드를 바로 진행을 할건데요. 바로? 1라운드 배틀러는 바로 5대입니다. 세게 붙네. 시작부터 세게 붙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기면 먹어요. 이기면 먹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어. 렛츠고. 오케이. 아, 이 주제부터 빨간 마두를 골랐어요. 와. 락킹으로 바로 가려. 와. 오케이. 원킹, 원킹. 우와, 원킹. 잘하셨다. 됐다, 됐다. 아니, 수 오빠 배틀 때보다 열심히 한 것 같아.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오드, 오드. 오드, 오드, 오드 렛츠고. 여기 이제 힙합으로. 오케이, 리듬 타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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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때문에 안무까지 짜신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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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간에 날릴 때 떡볶이가 날아가면. 아니, 이 형자 마스터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 너무 고신됐어요. 진짜. 오픈. 아, 너무. 과연. 열정은 동점이었거든요. 네. 누구야. 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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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라운드 배틀러는 바로. 예본입니다. 윤변입니다. 오. 오케이. 렛츠고. 레디. 파이프. 렛츠고. 파이팅. 네, 저희 막는데 제일 섹시해지고 싶은 친구예요. 진짜 잘해. 이분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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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음악 나오면 바로 비욘세가 들어와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비욘세 씨 들어왔어. 이제 스무 살 됐거든요. 어쩜 이렇게 필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해. 먹고 싶어. 진짜 먹고 싶어. 달라고. 윤형이 너무 잘했습니다. 예본. 세요, 향해. 예본. 만만치 않습니다. 예본 만만치 않아요. 제일 반전 있는 캐릭터예요. 완전 췄이land다. 어?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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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 손으로 비길게요. 어? 이거 뭐야. 아, 비벼! 오, 젓가락 깨워서. 와.. 미쳤다. 본인은 먹겠다는 의지를 저 SQL 으로 표현해야 한 번. 제가 팀에서 유일하게 잠보다 밥이거든요. 아, 간절하네요. 예본 간절합니다. 아, 잘 아니다. 진짜 개성 있게 너무 잘했던 거 같아요. 윤경이냐, 예본이냐. 자, 컷! 오픈! 예본, 윤경! 아, 예본! 퍼포먼스가 이...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자, 3라운드는 바로 레이전입니다! 아유, 마지막 떨리네요. 허리가 아파. 자, 그래서 저는 리더잖아요. 제가 효우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효우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효우를 대신에 배트를... 레이전 괜찮아요? 아, 아이키가 나와요? 제가 대신하는 걸로. 뭐, 리더잖아요, 제가. 근데 레이전 씨가 워낙 춤을 또 잘 추고. 아, 그렇죠. 레디, 파이프! 되게 긴장됐어요. 긴장되겠다.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카레 뿌려, 뿌려. 뿌려! 카레 뿌려! 그렇지. 비벼! 그렇죠. 퓨젠 굴리고 토핑 굴리고. 이야, 몸으로 맛을 표현합니다. 솔직히 나오면 숨을 치니까. 진짜. 카레를 몸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비비고 먹고. 카레 빠졌어요. 오케이. 됐다. 야, 세다. 됐다. 야, 세다. 스크 안 타. 레디? 오케이. 공전이니까. 파이킹, 레츠 고. 많은 생각이 있어, 지금. 빨간 칸, 빨간 칸. 뿌렸어, 뿌렸어. 뿌려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이, 장이 지금 장이. 섞이고 있어. 배고파, 배고파. 아하. 우와. 진짜, 진짜. 엉정화 씨의 몰아나는 가장 높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네요. 되게 창피하다. 진지해, 진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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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오픈. 이렇게 되면은. 도와준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예, 예, 예. 못 갑니다. 아, 축하한다. 너무. 멤버 결정이 났습니다. 레이제이 이용자, 아이킥, 예본이 뜹니다. 저희가 한번 먹으러 가요. 이야. 아우. 은평구 시장 파이팅! 은평구! 은평구! 잠깐만, 잠깐만. 지금 뭐 시장 난리 났는데?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은평구 후보대사입니다. 선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예, 우리 훅 아이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빨간만. 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은평구를 자랑하는 대표 시장인데요. 연서 시장이라고 해서. 연서 시장. 연서 시장으로 가네요, 시장. 연서 시장. 연서 시장 꼭 가봐야겠다. 아, 맛있겠다. 빨간만 말고도 맛있는 게 많겠다.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요? 이야. 그리고 신선해. 음식들이 다 신선해. 아이고, 봐봐. 아우. 이거 뭐야? 아우. 꼭 가봐야겠다, 여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가마솥, 가마솥. 가마솥. 가마솥? 여기 뭐예요? 가마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아니, 가마솥에다가. 아니, 가마솥에다가. 부산에서 오셔서 하신대요. 가마솥에다가. 고추장에 푸가지고 이렇게 하시네. 아니, 그냥 고추장부터가 맛있어요. 지금 느낌이 쫙하니. 고추장에다가... 에어든지. 고추장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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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